하이! 굿모닝! 오늘은 아침 찬양을 좀 이렇게 늙은 선생님보다 젊은 친언니와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부터 우리 SLT 고등학생들은 같이 이제 수업을 학교에 나와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 2주 정도 됐으면 같이 나와서 할 텐데 그 전에 언니, 오빠들이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 이거 너무 갑자기 나오지? 우리 신원 학생과, 우리 신원 학생과 함께 자, 너 영어 이름이 뭐였지? 루와 영어! 우리 루와 함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한, 둘, 셋, 넷! 주의 진정한 파래한 빛에 우리 맘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보기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빛 주의 파래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빛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불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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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파래한 빛 주의 파래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비 웬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파래한 빛 주의 파래 주의 파래 긁긋이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 주의 exceptionally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우연 시험을 잃은 승리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높다 주의 빛을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 기준 앞뒤로 유체의 정룡의 이길 빛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연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높다 주의 빛을 믿고 그 어린 양의 배우 기준 앞뒤로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소연의 능력이 높다 고정한 모든 것 고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고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고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주의 보혈 고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고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고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tactile 고정한 모든 것 disagänder 세상에 매우 긴수한 위로나 아멘 아멘 Good morning SLT! TGI Monday! Hope everybody is ready to start another great week. Let's start with today's service.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the book of Judges chapter 7 verses 2 through 4. Here we go! The Lord said to Gideon, You have too many men. I cannot deliver Midian into your hands, or Israel would boast against me. My own strength has saved me. Now announce to the army, Anyone who trembles with fear may turn back and leave Mount Gilead. So twenty-two thousand men left, while ten thousand remained. But the Lord said to Gideon, There are still too many men. Take them down to the water, and I will thin them out for you there. If I say this one shall go with you, you shall go. But if I say this one shall not go with you, he shall not go. 사사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5. 6. 6. 9. 10. 11. 12. 12. 요하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는 기도원이란 사랑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미디안 백성들과 싸울 용기를 주셨는지 배웠어요. 기도원은 이제 전쟁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3만 3천명이 모여서 싸울 준비를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모였다고 보셨고 겁먹은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어요. 그랬더니 1만 명이 남았고 2만 2천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셔서 기도원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물을 마시러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무릎 꿇고 강에 입을 대고 마신 사람들은 집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어요. 그랬더니 오직 3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기도원은 아직도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미디안 군대는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오라고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꿈에 대해서였어요. 기도원은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한밤중에 그는 300명의 군사들에게 횃불과 나팔과 빙항아리를 하나씩 주었어요. 기도원이 신호를 주면 300명의 군사들은 그들의 트럼펫을 불고 항아리를 부숴어요. 미디안 백성들은 어두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고 트럼펫 소리와 부서지는 항아리 소리에 놀라 도망가며 보이는 사람마다 싸웠어요. 결과적으로 미디안 백성들은 서로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SLT 가족들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Lord, for the lesson we find in Gideon's story. Gideon's story reminds us that we are protected by you and loved by you. Help us, Lord, so that we learn to trust in you and to believe in your caring hands. Help us, Lord, so that we will always walk with you. We thank you, Lor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we will pray. Amen. Alright, good morning SLT. Welcome back to school. It's Monday. Welcome back to our online virtual school.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찬양을 활기차게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는 기대할 사항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번 주에 잘 들었으면 알겠다시피 이번 주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고 많은 학생들 하고 많은 사람들께서 참여를 저희 찬양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많이 기대하면서 모닝 챕터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 쌤이 아침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우리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보셨다시피 저희 고등학생님들께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서 그 네 학생에게 화이팅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Alex Yul, Brian Yul, Chris Lee하고 Ray Kim 학생들이 이번 주에 AP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AP 시험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진행되게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번 주를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밤늦게 자고 아침에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줄 수 있는 메시지나 아니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 친구들한테 화이팅! 한번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고등학생들이 왔으니까요. 저희는 계속 우리 학교에서 연습하면서 안전과 저희 건강 그리고 하이징 프랙티스를 많이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조만간 학교에 다시 올 수 있는 날을 저희가 계획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세 가지는 꼭 꼭 기억해 주세요. 1번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마스크는 무조건 언제든지 뭘 하든지 꼭 계속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딱 한 케이스만 괜찮은데 그때는 점심 먹거나 예를 들어서 물 마실 때 그럴 때만 이제 잠깐만 더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소독하기. 그거는 계속 계속 연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손 씻기, 손 소독하는 거를 계속 꾸준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의 사랑이 넘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계를 저희가 넘길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 We have to please practice our social distancing as much as possible.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저희가 특별한 또 날이었죠. 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이제 통해가지고 부모님들의 사랑하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들께 그렇게 플레이어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때 선물 받은 친구들 있나요? 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어버이날에 어머님과 아버님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라도 한 마디라도 뭐지? 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여러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머님들과 이제 아버님들 중에서 누구는 이제 이런 선물도 받고 누구는 이제 자기 아이들한테 이런 메시지도 받고 그랬는데 누구는 되게 섭섭하게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그날을 지나갔던 것처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잘 생각해 주시고 엄마, 아빠한테 오늘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꼭 어버이날이 아니어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가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건 해주세요. 마음에서 우려나는 표현은 되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포인트를 하우스 포인트를 공개할 건데요. 오늘의 반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테라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거는 한 미션, 뭐 한 과제, 한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테라에 오게 있는 학생들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마이너스 포인트를 별로 받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테라가 갑자기 반전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벤더스는 2등으로 이그네스는 3등 하고 아쿠아가 4등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계속 계속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then, please have a wonderful week, have a nice day today and we'll see you back tomorrow. Alright guys, bye! 끝